아주 그냥 호텔 조식 스타일 브런치가 완성됐네요. 정말 맛있겠다.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파티하는 것 같네. 아, 외국에 와 있는 것 같네. 음, 남님이랑 황홀 갈래? 황홀? 황홀 혼자 가요. 왜? 그거 해야 돼요. 그거 해야 돼요. 인정. 인정? 인정이래요. 근데 너희 돈 있어? 있어. 돈 있어? 얼마? 어, 3천 원. 3천 원. 3천 원고 하와이. 아, 귀여워. 3천 원 있어? 3천 원고 하와이 어떻게 돼요? 돈이 중요합니까? 맛있어. 이거 누구 거야? 어? 찜재. 찜재 이거 먹을까? 응. 찜재 딸기차에 안 발라먹을 거야? 응. 찜, 냄새 좋아해? 이거 라임 맞지? 아, 안 좋아해. 하우는 재미 좋아. 오문아. 하우는 재미 좋아. 저거 저거 괜히 잼 붙여가지고 표현한 거예요. 하우 좋아. 하우 좋아. 하우야, 재미가 하우 좋다 그랬대. 목이 탔니? 못 탔어? 아, 목이 탔는데 목이 탔다. 아,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인가 봐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목이 말라서 하우가 주스 마시겠어? 하우야, 아직 안 말랐어. 하우야, 알겠어? 맛있다. 하우야, 알겠다. 아이고, 발로 장난치고 하우가 많이 표현하는데요? 어? 뭐하는 거 같은데? 발로 콩냥콩냥? 아니, 발로 콩냥콩냥? 아니, 발로 콩냥콩냥? 아니, 발로 콩냥콩냥? 아니, 발로 콩냥콩냥. 아니, 발로 콩냥콩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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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막 하와이 간 자고 그러고. 선처럼 가지고. 여기서 뭐하는 거야, 도대체. 아, 아버지. 아, 그건 아니죠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발로 콩냥콩냥. 아, 미안. 한 번 해보고 싶었어. 아, 그렇게 딱 해드라고. 아, 그렇게. 아, 재밌어. 아, 재밌어. 아, 재밌어. 아, 재밌어? 야, 재밌지? 다 먹어봐. 아, 재밌어. I love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